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 장경태의 스토킹에 가까운 김건희 여사 물어 뜯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또 잘못된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인정도 안하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캄보디아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김건희 여사의 뒤를 캐고 있는 듯한 이런 행동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또 거기에 더해서 거짓말 논란에다가 빈곤 포로노에 분노했던 장경태가 약자를 낮춰보는 듯한 이런 발언까지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장경태 스스로 이 사건을 키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장경태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은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외교 결례라면서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행동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았는데 장경태가 아이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오히려 외교상 결례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 현재 이런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게 지금 장경태가 한 짓은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 이례적으로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직접 입장을 내기도 했죠. 주한 캄보디아 대사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으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우리는 몸이 불편한 어린이들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더 이상 정치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경태는 계속해서 스토킹에 가까운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그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면서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장경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동의 주거 환경을 보려고 캄보디아 현지에 사람을 보냈다. 개인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대사관에서 거주지를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난항을 겪고 있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장경태의 이러한 발언은 한마디로 캄보디아 화나의 집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당시에 촬영을 할 때 조명을 안 썼다라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는데 진짜로 조명을 안 썼는지 캄보디아 아이의 집에 있는 그 전등 빛이라든가 조명만으로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그런 사진이 나올 수 있는지 직접 가서 검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장경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정치권이라든가 여론의 반응은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우선은 정치권에서는 장경태가 선을 넘었다 스스로 일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젊은 정치인이 완전히 지금 맛이 갔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은 장경태가 김건희 여사의 인도주의적인 순방활동을 빈곤포론으로 규정을 하려다가 집판 여론에 부딪히니까 이거를 조명사용 논란을 제기해가지고 덮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이 정도면은 이성을 되찾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으며 또 지금 장경태가 하고 있는 짓은 인권침해라고 비판을 했고 만약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정상 내외의 인도주의적인 활동에 대해서 그 나라 정치인이 지금 장경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빈곤포론을 하든가 조명사용을 지적을 하면서 직접 아이를 찾아가지고 따져 묻겠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겠는가 이러한 상황이 마음에 드시는가라고 되물었으며 지금 장경태가 하고 있는 행동이야말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장경태는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사비로 보냈는지 아니면은 공적인 비용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보냈는지 그 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장경태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여론이 좋지가 않은데 어제 하루 이틀 반응을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실드를 치지 않고 있고 좌파 성향의 방송 패널들도 몇몇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이 문제를 지금 장경태가 스스로 키우고 있다 이런 문제를 지금 몇 주째 끌고 가는 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뭐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네티즌들도 장경태에 대해서 조롱을 쏟아내고 있는데 과거에 안민석이 했던 그런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서 안민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과거에 안민석은 최순실의 재산 관련해가지고 그 루머를 확인하기 위해서 독일 현지에 가서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가 뭐 말 같지도 않은 최순실 재산 몇백 조서를 드립을 치다가 지금 최순실하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당 측에서는 캄보디아 소년을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윤지호나 좀 찾아오라라는 이런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장경태가 하고 있는 이러한 짓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장경태도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말을 바꾸기 시작을 했고 또 이게 거짓말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현재 장경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방송에서 캄보디아에다가 사람을 보냈다라고 입을 다 털었는데 장경태 의원실에서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오히려 장경태를 거짓말 장애로 만드는 팀킬을 하고 있고 어제 장경태 의원실에서는 장경태 의원의 발언은 캄보디아에 사람을 보냈다라기보다는 문제가 없으면 사람을 보냈을 텐데 정도의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장경태가 사람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장경태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확실하게 캄보디아에 사람이 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실 말고도 장경태 본인도 말을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 그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 인터뷰에서는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한 분이 가셔서 캄보디아 현지에 갔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현지에 간 사람을 통해서 의혹을 확인 중이다 자신의 인터뷰 발언을 사람들이 오독을 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경태는 지가 지금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소 담기가 힘든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사람을 보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보낸 적이 없다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 확인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데 장경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물타기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 빈곤 포로노에 분뇌했던 장경태가 캄보디아 화나라든가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조롱을 하고 낮추어 보는 듯한 그런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장경태는 캄보디아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자신이 두루마리 휴지라든가 이런 구호 물품을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을 했고 장경태는 왜 아이의 주소를 알고 싶은지 그 속내가 뻔한데 구호 물품 핑계를 대면서 두루마리 휴지 드립이나 치는 게 어이가 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진심으로 장경태가 구호 물품을 보내고 싶으면 대사관을 통해서 전달을 하던가 정부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를 물어뜯기 위해서 아이의 주소를 알아내려고 구호 물품 핑계를 대는 게 궁색하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장경태가 하는 짓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원내 대변인은 장경태 의원이 하다못해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이 발언은 소름이 끼친다면서 약자를 전형적으로 낮추어 보고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을 했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는 표현을 공당의 논평에 써야 될 지경까지 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빈곤 포르노에 그렇게 분노하던 장경태가 자신의 정치적인 공격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그 사정이라든가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식의 지금 공격을 하는 게 솔직히 더 역겹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장경태의 정신이 온전치 못해 보인다라고 맹폭을 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그의 의정 활동이 어이가 없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고 대통령직 역시도 장경태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만큼 확실히 장경태는 법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며 요새 장경태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지금 자기가 무슨 독재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민주화 투사 코스프레를 하고 있던데 이번 기회에 우덜식 민주화 투사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본인들 진영에서는 별 다는 게 계급장이니까 이번 기회에 별 하나 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잡범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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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